19번째, 아니죠. 18번째죠. 18번째 모듈은 인터넷레베뉴스비스 우리나라 말로는 국세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IRS라 그러죠. IRS를 오프내즈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리얼라이즈 할지, 임플멘트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제목이 또 나와있다시피, 일단 규칙만을 작성하면 그러면 OP가 그 규칙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규칙 자체를 OP가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세법이죠. Tax Law입니다. Tax Law를 작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OP는 세법을 강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자체가 필요하지 않죠, 사실은. 왜 그러냐니까 만약에 모든 기업들이 자신들의 재무제표에다가 오로지 트루 데이터만 기록한다. 그렇다면 IRS가 왜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국세청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 업무의 90%가 바로 모든 기업들이 자신들의 재무제표를 틀림없이 정확히 기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세청 업무의 90%가 발생하는 거예요. 국세청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은 다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감시를 위한 조직입니다.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정부라고 하는 조직이죠.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업무도 좀 확인합니다만 그게 근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문장 있잖아요. 만약에 모든 거래들이 거래가 발생하는 시쯤에 바로 사전에 결정된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그렇다면 IRS가 왜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IRS 자체를 오토노머스한 시스템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말이죠. op can transform이라고 해야 될까요? irs to an autonomous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펑션이죠 사실은. 펑션입니다. irs 자체는 하나의 펑션입니다. op에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관들도 하나의 펑션이에요. 특허청도 펑션이고 관세청도 펑션입니다. 특히 irs 펑션은 listen 혹은 subscribe죠.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all transaction 모든 종류의 그레이에 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listen으로 하는 말은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listen입니다. cycle.js에서 얘기하는 listen이에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그레인젝션에 텍스를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각 그레 당사자의 밸런스로부터 뱅킹 밸런스로부터 세금을 다이렉트리 바로 징수합니다. 실시간 텍세이션이 되죠. 실시간 리얼타임 실시간 리얼타임 텍세이션 텍세이션을 파스바일 간단한 도구이고 그리고 모든 그레이에 참여하는 마켓 파티스펀트입니다. IRS 펑션 이렇게 들어가 붙여야 되겠네요. IRS 펑션 is a market participant 다른 말로 하면 지슬이죠. 지슬 to participate in every 트랜젝션 in a vision 혹은 소브레인 소브레인이라는 말이 특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RS 펑션은 모든 그레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그레에 참여하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그레이라고 하면 제주도에 할당된 IRS 펑션이 참여하고 또한 제주도는 한국에 속해 있으니까 한국에 한국을 관할하는 IRS 펑션이 또한 참여를 하죠. 두 개의 펑션을 별도로 할 수도 있고 하나의 펑션에 제주도의 기능과 중앙정보의 기능을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코딩하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S 펑션은 또한 머신러닝 모듈이기도 합니다. 앞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각각의 시티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각각에게 얼마의 세율을 부과했을 때 그 사회의 총효용이 최대가 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경제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그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 부작한 게 없이 일정한 세율로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총효용 그러니까 그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이론이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율을 더 물려야 된다는 경제학파가 있고 아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일을 할 근로의역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냥 일정하게 세율 소득의 몇 퍼센트 할 점 없이 하는 게 낫다. 라는 경제학적 학파들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을 때 그런데 누가 옳은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워낙이 천변만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과 결과를 매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OPAIRS 모듈 펑션 모듈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머신러닝이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듈을 이용해서 똑같은 겁니다. 머신러닝은 계속해서 끼워넣어보는 거예요. 정답이 나올 때까지 정답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5천만 명에게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보고 부자에게도 세율을 높이 해보고 또 공평과세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최적의 경제적 효용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코딩해보자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 그렇다고 해서 실험삼아 부자들에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토지 보유세를 왕창 물린다거나 실험삼아 자동차 세거를 왕창 물린다거나 실험삼아 거대세 혹은 부가세를 왕창 올린다거나 이걸 실험삼아 하기는 너무 안건들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실험을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거죠. 그것도 물론 코딩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시스템 OP가 제공하는 IRS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국세 행정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의 0.1%로서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훨씬 더 효율적인 국세 행정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머신러닝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과세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될 겁니다. 왜냐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 토대는 바로 Fair Taxation 공평과세 있단 말이죠. 공평과세가 뭐냐는 거죠. 뭐가 Fair 하느냐는 거죠. 그걸 우리 한번 결정해보자는 거죠. OP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Fair Taxation 을 구현하고 그걸 한번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OP죠. OP에다가 하나의 폴드를 Tex 라고 해서 이러면 붙여서 하나 넣어놓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Tex Tex 에이 시스템을 할께요. 첫 번째는 Tex 룰입니다. yes. Tex 러우죠. Tex 러우가 describe 될 겁니다. This function describes text law. The text law of each nation. 각국별로 text law가 다 다르잖아요. Each nation. 일단은 한국만 하죠. 코리아. In this case. South Korea only. 이렇게 구성하죠. 근데 이 text law를 나중에 autonomous 하게도 구성을 해낼 겁니다. 일단은 사람이 구성하는 text law입니다. text law written by human. by human. 그러니까 한국이니까 코리아. 국회의원들이 되겠죠. 한글로 쓰면. 쓰면이 작성한 text law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text law인데. 오토노머스 ml text law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machine text law. tx. ml. 이 낫겠네. ml은 머신러닝의 약자로 앞으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tx 파일이 아니라 ts 파일. 요거는 머신러닝이니까. 일종의 text law는 text law입니다. law는 아니죠. 규칙으로 할게요. text rules written by machine learning module. 그렇죠. 머신러닝 모류를 이용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회의 총효용이 최대가 되는 세부담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하자는 거죠. pairness를 한번 정의합시다. pair. 여기다 정의할 게 아니라 이것도 function으로 하죠. pair. ts. pair라고 하는 function입니다. this function this function define the pairness what pairness is what pairness is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function입니다. 그런데 function 자체가 공평함을 정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쨌거나 공평함에 대한 consensus를 유도한다고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induce 라고 할까요. induce consensus on what pairness is 공평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 간의 의견 통일 하이브이 하이브이 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pairts 펑션입니다. pairts 펑션에 맞춰서 머신러닝이 ml 모듈로서 각각의 경제 주체가 부담해야 될 세율을 결정하는 거죠. 그럼 지금 세율이 뭐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불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 ml 돌리게 되면은 어쩌면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세법이나 세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될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정교한 알고리즘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들어야겠죠. 한번 같이 코딩을 진행해 보자. 그리고 마찬가지 세수 tax revenue revenue ts 이거는 record revenue from from citizen이라고 해야 되나 경제 주체 economic economic entities in a sublain 알지 되겠죠. tax revenue 이것도 그러니까 세율 세금 수입이 주민세도 있고 그레세 교통세 별의별 항목이 다 있잖아요. 각 항목별로 규정을 해 놔야 될 겁니다. 이것도 꽤 많은 풍식이 될 거에요. 그리고 하는 김에 tax expense 도 expense ts 이건 역시 이거는 각각의 항목별로 텍스가 집행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 컨트롤 하는 것 그래서 this function manages what amount of tax amount of tax to be used where 혹은 or or what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을 컨트롤 하는 과정이 이 펑션에 정리 되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굉장히 개괄적으로 잡은 거에요. 굉장히 정교하게 아마 이 텍스 쪽은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많고 한 2-3년 계속 코딩을 해 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느는데 그리고 어 taxation 세금을 걷는 거죠. taxation function 입니다. 이 펑션은 모든 글에 참여할 겁니다. this function shall participate in all transactions in a submarine 한국이면 한국 제주도면 제주 또 각각의 어떤 어떤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글에 참여하고 그런 다음에 이 펑션이 그래를 완전할 겁니다. 세트를 할 겁니다. etc. 자 뭐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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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action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펑션이 참여하지 않고는 거래가 절대로 체결될 수 없는 구조에요. 왜 그건 왜냐 그러니까 오픈해시 플랫폼 자체가 국가에 의해서 제어되고 관리되는 블록체인 메커니즘입니다. 오픈해시 네이션 오레인티드 에인티드 블록체인 테크놀리즘 국가가 개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국가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이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환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긴 합니다만 들어 있는게 아니라 다죠. 모든 블록체인 기술 엔지니어들은 국가의 개입 없이 스스로 동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건 환상입니다. 불가능해요. 국가가 개입할 것 같으면 명시적이고 명확하게 개입하는게 낫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게 오픈해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레는 P2P로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그레가 발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브레인에 의해서 세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픈해시 플랫폼입니다. 모든 그레에 참여하고 그 그레에서 자신의 목을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의 목을 가져가느냐니까 그 거래가 발생한 지역을 통치하는 주권 그게 정부일 수도 중앙정부일 수도 있고 지방정부일 수도 있고 그냥 통치해서 국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한 번 사 먹더라도 이미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목을 떼가지고 갑니다. 그게 부가세도 있고 교육세도 들어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환경세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것을 실시간으로 징수하는 것이 이 텍스에이션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뱅킹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겠죠? 뱅킹 밸런스 오버 서브레인즈 서브레인즈라 그러면 네이션일 수도 있고 센트럴 가범먼트 그렇죠? 센트럴 가범먼트 일 수도 있고 로컬 가범먼트 지방정부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다른 엔터티 법원일 수도 있고 교통관리공단 그런 데서도 세금을 가져가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가져갑니다. 각각의 기관별로 세금 수입을 저장하고 지출을 관리할 것이 텍스 밸런스입니다. 그렇죠? 일단 개발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됐고 그리고 텍스 룰은 머신러닝에 의한 텍스 룰과 사람이 작성한 텍스 룰 이 두 가지가 있고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것은 이 텍스에이션 펑션입니다. 이 펑션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오프넷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이렉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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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티드 투 오프넷 블록체인 이렇게 되죠. 그야말로 굉장히 초고도 높이에서 내려다본 아주 큰 그림입니다. 크게 본 그림이고 텍스 룰은 굉장히 이런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것 같아요. 코딩하는 과정이 단지 좀 까다롭은 부분은 이 부분 이 펑션이 좀 까다롭고 나머지 펑션들은 비교적 단순할 것 같은데 생각 좀 해요. 저저저 펑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적어도 1000개 이상이 투입되어야지 이 텍스 모듈이 제대로 동작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하나 작업하는 과정을 역시 어디인가요? 코어 모듈 커리큘럼 여기죠. 여기서 쭉 내려와서 여기 있군요. 여기에 텍스 텍스 음 그전에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여기에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쯤 있을 것 같은데 텍스 입니다. 코딩하는 과정은 여기 이 코스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실 때쯤이면 여기에 제법 많은 펑션들이 정리돼서 올라갔을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